안녕하십니까 조재전문변호사 고성취입니다. 입업소득에 대한 과세, 이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입업소득의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뇌물이나 배임, 수제, 알선수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이거는 소득세법 21조, 23호, 24호에 있어요. 이거는 딱 소득세로 가서 해라. 기타소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정치자금 있잖아요. 불법정치자금은 이거는 아예 이거는 증여세로 과세해라 라고 조특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N번방 이런 거 있죠. 이 도박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거나 이런 섹스사이트, 음란사이트,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서 번 거. 이거는 그냥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왜? 돈을 벌려고 했잖아요. 도박사이트 운영하고 음란사이트 운영했잖아요. 그거는 뭐 기타소득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소득입니다. 이거는 어쩌다 한 번 받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 번. 리베이트 뭐 이런 거, 뇌물 이런 거. 뇌물도 수시로 받고 업으로 했다면 그것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죠. 충분히. 그거는 이제 적출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은 이제 보통 횡령이 문제돼요. 횡령. 횡령은요. 이거는 기타소득 이런 것도 이게 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회의 유출이에요. 이거는 법인에서 문제제잖아요. 사회의 유출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득처분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고 이게 사회의 유출에 따라서 소득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이 어떻게 됩니까? 원천징수해야 돼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의무화시켜놨어요. 이 사람은 물론 소득세 납세협무자죠. 그러니까 대표의사가 대표의사가 횡령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횡령을 하면은 그거는 일단 가지고 간다고 봐야 돼요. 회수 반환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게 어느 기간 그래도 자발적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입금 산입해가지고 신고한 거를 경우를 전제로 하면은 그래. 그때는 내가 사회의 유출로 안 봐줄게. 사내의 유입으로 보고 그러면 소득처분 안 해줄게.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 없어 이런 거죠. 대부분의 회사는 횡령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 1인 주주라든지 가족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가 있고 막 이런 많지 않습니까? 견제 세력들이. 그런 경우에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그걸 회수를 전제로 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나눠졌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 뭐냐면은 이 몰수하고 추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몰수 추징 이런 뇌물 같은 거는 몰수 추징이 꼭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몰수 추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소득세 과세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납수의 업무가 성립돼 버렸기 때문에 뭐 다시 돌려줘 봐야 안 된다. 결국은 그러면은 과세되는 건 과세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치로 판례를 변경했어요. 야 몰수 추징 해가지고 다 줘버렸는데 그러면 내가 경제적인 이익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과세를 하냐.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전에 판례는 소득이 그냥 납수의 업무 성립이 돼 버렸는데 몰수 추징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도가. 그때 성립이 돼 버렸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그거는 반환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대법원 전원 판결이 맞죠. 그러니까 뭐 세금이 맞고 어떤 제재를 제재해 버리고 막 때리는 식으로 이렇게 세금이 운영되면 안 돼요. 세금은 그야말로 중립적이어야죠. 가치 중립적이면 소득이 있어야만 한다.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별개의 형벌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몰수 추징도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부 추징이 돼가지고 다 반환된 경우. 반환된 경우는 당연히 이 경우는 과세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몰수 추징 결정 몰수 추징한다. 이렇게 판결은 확정됐는데 돈이 없어서 추징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면 이거는 과세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왜 반환이 안 됐으니까 경제적인 이득이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모 일부만 줬어요 일부만. 일부만 추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일부만큼만 반환된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만 과세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미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과세 처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몰수 추징이 있었어요. 몰수 추징. 그러면 과세 처분이 있고 몰수 추징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해라. 경정 청구. 그렇게 해서 받아줘라 이거예요. 경정 청구라는 거는 내가 돈을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 그러니까 그거 돌려달라 이거예요. 더 깎아달라 이거예요. 깎아달라. 경정 청구라는 거는 세금을 깎아달라. 후발적이라는 거는 나중에서야 알고 무슨 사유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수 추징이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안날로부터 3월 이내 해라 이거예요. 이 대법원 판결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가 아니고 몰수 추징, 추징 사유가 있어가지고 추징을 했다는 거를 본인이 추징이 됐으니까 그걸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소득세가 0이 되죠. 0이.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를 냈다면 0이 되는 거고 일부만 냈다면 그 부분만큼 깎아지는 거고. 그런데 나중에 몰수 추징이 이미 됐는데 국세청이 이거를 모르고. 이제는 그냥 과세 해버렸어요. 그냥 과세 처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무조건 위법이다. 이거는 위법이다 이거예요. 위법소득과 과세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애기서 또 할 거는 이게 이제 횡령을 해가지고 소득처분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득세 이거는 소득세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횡령으로 해가지고 뭐를 장부 조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0년을 재척기간을 두느냐 5년을 재척기간을 두느냐. 이거에서 예전에 국세청이 깨져 폐소했거든요. 5년이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소득처분에 의해가지고 근로소득으로 될 거 여부를 어떻게 하냐. 법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가 나는 모르겠다. 5년 지나서 원천징수 의무 이렇게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척기간이 지났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법원이 오 그건 맞네요. 그렇게 되니까 국세청이 어떻게 됩니까 성질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10년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법원 세법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냥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법무가 직원이 이렇게 폐소되면은 그 법령 개정 해년마다 하니까 그때 이제 바꿔버리면 또 바꿔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0년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법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